아 형 빨리 와 오빠의 마음은 기운 기고 아님 아니고 확실한 게 좋다니께 이탈리안 BMT 서픽 3개 주세요 아 저도 같은 걸로 주세요 그리어 아직 못 골랐구나 그래 그럴 수 있지 저는 이탈리안 BMT 빵은 파마산 아메리칸 치즈에 야채는 다 넣어주시고 소스는 렌치요 아 쉬운 거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형이 좀 도와줄게 저 빵은 파마산 오레 난 이미 주문했는데 이탈리안 BMT 서픽 서픽? 서픽이 뭐야? 이탈리안 BMT와 이탈리안 BMT 서픽 나왔습니다 좋아하는 걸로 선택하든 한마디로 서픽하든 하나하나 고르지 않아도 한마디로 쉽고 빠른 주문 서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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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브에 이탈리안 네 한 bomb 상상 상상 저번에 서픽